네 안녕하세요. 카우치베이스에서 기술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김의만입니다. 데이터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시대에 새로운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1970년대 개념이 정립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10년 이후 여러 노어에스쿠엘 솔루션이 등장했습니다. 카우치베이스도 그런 노어에스쿠엘 솔루션 중에 하나이고요. 카우치베이스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노어에스쿠엘 플랫폼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 한국지사 설립을 통해 기존 고객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카우치베이스의 간략한 소개, 기술적인 특징,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카우치베이스는 2011년 설립되었고, 카우치원이라고 하는 도큐멘트 데이터베이스와 맨 베이스라는 인메모리 키 밸류 스토어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솔루션입니다. 노어에스쿠엘 솔루션의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인 도큐멘트 데이터베이스와 인메모리 키 밸류 스토어라는 두 가지 기술이 융합된 점이 이후 설명드릴 기술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큐멘트 데이터베이스로 웹 혹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잘 맞는 JSON 도큐멘트를 입출력하고, 메모리 기반의 캐싱을 통해 빠른 성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업무를 구현하기 위해 두 가지 솔루션이 필요한 인프라 환경에서 카우치베이스 하나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카우치베이스는 7.2 버전까지 출시되어 있고, 기본 기능인 JSON 도큐멘트 처리, 인메모리 캐싱을 비롯하여 표준 SQL 지원, 인덱스 엔진, 텍스트 검색 엔진, 분석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설치형 서버 버전과 카펠라라는 관리형 클라우드 서비스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는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솔루션을 별도로 선택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결국 데이터가 중복되고, 각 솔루션 간 데이터 정합성을 위한 복잡한 프로그래밍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각 솔루션을 유지보수해야 되는 관리적인 부담과 데이터 처리 기술이 달라 개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전에 파편화된 데이터 처리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 플랫폼을 카우치베이스로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솔루션으로 각각 구현되어 있던 기능들을 카우치베이스 단일 플랫폼으로 다양한 서비스로 구현함으로써 전체적인 관리 부담과 개발자의 개발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 비용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한 기능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우치베이스는 JSON 도큐멘트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 처리합니다. JSON 도큐멘트는 우리 실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문서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예를 들어 이력서는 다양한 정보를 하나의 문서에 담고 있습니다. 직원의 기초자료라든지 혹은 그분의 학력사항, 경력사항, 그리고 여러가지 개인적인 능력이라든지 혹은 프로젝트 참여 경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 문서에 담게 되는데요. JSON 도큐멘트는 이 오브젝트 혹은 어레이, 그리고 오브젝트 어레이 등과 같은 중첩된 계층 구조로 문서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JSON 포맷은 최근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JSON 도큐멘트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카우치 베이스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JSON 도큐멘트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처럼 여러 테이프로 분리되어 정보를 저장할 필요 없이 한 개의 도큐멘트에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도큐멘트 내에 스키마를 포함하고 있어 스키마 변경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스키마 변경이 상당히 어려운 점을 생각해 보시면 JSON 도큐멘트가 어플리케이션의 변경 사항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걸 금방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한 개의 어떤 도큐멘트에 들어있는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간의 조인이 필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카우치 베이스는 그 모든 내용을 JSON 도큐멘트라고 하는 하나의 도큐멘트에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조인 없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이 JSON 도큐멘트로 카우치 베이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있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우치 베이스는 내장되어 있는 카우치 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JSON 도큐멘트는 내부 캐싱 레이어를 통해 인메모리 키 밸류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대부분의 도큐멘트 데이터베이스가 별도의 캐싱 솔루션을 사용해야 하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장점입니다. 이 특징은 처음에 언급했던 맨 베이스 기술, 인메모리 기반의 키 밸류 스토어라고 하는 제품이 카우치 베이스의 내부 기술로 병합이 되어 있다, 그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NoSQL 솔루션은 대부분 분산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우치 베이스 또한 다수 노드로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아키텍처로 각 노드에 데이터가 분산되어 저장되고 처리됩니다. 그리고 카우치 베이스는 도큐멘트의 키를 기준으로 자동 분산되는 구조로 최대한 균등하게 데이터를 분산할 수 있어 데이터 분산을 위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 분산 알고리즘은 클라이언트 SDK에 내장되어 있는 해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드 추가, 삭제 시에 자동으로 데이터를 재분산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SDK에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것은 도큐멘트 키를 알면 해당 도큐멘트가 어느 노드에 있는지 마스터 노드에 개입 없이 알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노드의 데이터 분산 정보는 클러스터 맵의 형태로 클라이언트의 계속 업데이트가 수행됩니다. 이 특징을 통해 카우치 베이스는 다른 도큐멘트 데이터베이스와 달리 아주 간결한 아키텍처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메모리 키밸류 캐싱과 도큐멘트 키로 노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특징은 다른 도큐멘트 데이터베이스 대비 우월한 키밸류 처리 성능을 낼 수 있게 해줍니다. 가장 잘 알려져 있는 NoSQL 벤치마크 테스트인 YCSB 테스트 결과로 보면 카우치 베이스는 몽고 딥이나 카산드라 대비 최대 10배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노드가 4노드, 10노드, 20노드로 차례로 증가할수록 처리량 및 처리 속도가 선형적으로 좋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NoSQL 솔루션은 애플리케이션에 해당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노드의 위치를 먼저 마스터 노드에 질의하고 해당 노드를 찾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마스터 노드나 컨피그 노드가 필요하고 워커노드로 가기 위한 라우터도 필요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반면에 카우치 베이스는 어플리케이션이 해당 도큐멘트의 위치를 이미 클러스터 맵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직접 해당 노드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우치 베이스는 별도의 마스터 노드나 라우터가 필요 없는 아주 간결한 아키텍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하드웨어 비용이나 라이센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장의 지점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우치 베이스는 저장하고 있는 JSON 도큐멘트를 기반으로 표준 SQL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다른 NoSQL 솔루션이 따라오기 힘든 카우치 베이스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우치 베이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처럼 특정 속성, 특정 컬럼에 대한 인덱스를 생성하고 그 인덱스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쿼리 서비스를 통해 표준 SQL을 분석하고 호스트 기반의 옵티마이저를 통해 최적의 쿼리 플랜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NoSQL 솔루션이 지원할 수 없는 조인 쿼리까지 지원할 수 있어 쉽게 데이터 조회 업무를 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 SQL을 지원하는 장점은 개발자가 빠른 시간 내에 카우치 베이스 기반의 개발에 적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프로시저, 트리거도 또한 지원하고 있어서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개발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손쉽게 카우치 베이스 기반으로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데이터 조회를 위해 카우치 베이스는 표준 SQL 기반으로 개발이 가능하지만 다른 NoSQL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쿼리 언어를 학습하셔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카우치 베이스의 경우 21라인의 표준 SQL로 개발할 수 있는데 다른 NoSQL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자체의 언어로 300라인 이상 이런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점이 개발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제약 조건, 제약 내용으로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로직이 복잡해지거나 혹은 조인해야 할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더욱 더 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능도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조인 및 그룹 바이 쿼리에 대한 성능을 측정한 결과로 카우치 베이스가 월등한 처리량을 다른 NoSQL 솔루션 대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에 대한 자연어 처리 분석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풀 텍스트 인덱스를 생성하여 키워드, 구절 검색 및 퍼지 검색, 랭크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JSON 도큐멘트에 대해서 별도 솔루션으로 인한 데이터 중복 없이 동일한 플랫폼에서 텍스트 검색 기능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카우치 베이스는 서비스별로 워크로드를 독립하여 구성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제공합니다. 이를 멀티 디멘저널 스케일링이라고 부르고 키 밸류 처리를 위한 데이터 노드 표준 SQL 처리를 위한 쿼리 노드 인덱스 생성 처리를 위한 인덱스 노드 풀 텍스트 인덱스 생성 처리를 위한 서치 노드 등으로 구성 가능합니다. 또한 각 서비스별로 워크로드에 따라 수직 확장 및 노드를 추가하는 수평적 확장도 지원합니다. 이러한 아키텍처는 데이터의 증가나 사용자의 증가, 그리고 워크로드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각 서비스별로 자원 경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노드 혹은 서비스 간 데이터 이동은 DCP라고 하는 메모리 기반의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로서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레플리카 버켓을 활용합니다. 기본적으로 각 노드에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 액티브 버켓을 이용하여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고 설정에 따라 1개에서 3개까지 레플리카 버켓, 즉 복제 버켓을 구성하게 됩니다. 만약 특정 노드에 장애가 생기면 해당 노드에 레플리카 버켓이 활성화돼서 계속해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별도의 레플리카 노드를 구성할 필요도 없고 빠른 페일오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레플리카 버켓으로의 복제도 DC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메모리 기반으로 수행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카우치 베이스는 액티브 버켓과 레플리카 버켓을 통해 별도의 노드 없이 장애에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NoSQL 솔루션은 마스터 노드 혹은 컨피그 노드를 이중화, 삼중화 해야 되고 액티브 노드와 레플리카 노드를 별도로 분리해야 합니다. 동일한 장애를 대응하기 위해서 카우치 베이스는 최대 3분의 1 정도로 서버 비용, 라이센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NoSQL 솔루션의 경우 3대의 워커노드를 관리하기 위해서 11대에서 13대 정도의 서버가 필요한 반면 카우치 베이스는 3개의 노드로만 이러한 모든 데이터 처리 및 장애까지도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구성 및 모니터링도 굉장히 단순하고 편리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노드 장애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장애에 대한 대응 솔루션으로써 XTCR이라고 하는 클러스터 간 복제 솔루션을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재해복구 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데이터 센터로 업무를 분산하는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IoT 및 엣지 환경에서 데이터 처리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원격 데이터베이스에 계속 연결할 필요 없이 데이터가 발생하는 장소에서 즉각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카우치 베이스는 모바일 기기나 IoT 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카우치 베이스 라이트라고 하는 내장형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합니다. 안드로이드나 iOS, CIPI도 제공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바일 기기나 IoT 기기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카우치 베이스 라이트는 싱크 게이트웨이를 통해 원격의 카우치 베이스 클러스터와 양방향으로 동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기술은 보안, 데이터 필터링 등 기존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기 어려웠던 기능들을 솔루션화해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기, 선박 등 네트워크 연결이 어렵거나 위성 등 연결 비용이 상당히 비싼 환경에서 도입되어 아주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카우치 베이스는 고객이 직접 자신의 데이터 센터에 구성하여 사용하는 설치형 버전과 클라우드 기반으로 완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인 카펠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펠라는 AWS를 비롯한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 및 지역에서 서비스가 가능하고 고객은 크레딧 기반으로 사용한 만큼 차감되는 구조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카우치 베이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은 물론 거의 모든 지역에서 카펠라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카우치 베이스의 기술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카우치 베이스를 어느 업무, 어느 시스템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8개의 활용 사례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인메모리 캐싱 기능을 통해 빠른 성능이 필요한 업무를 적용하는 분산 캐시 사례 카우치 베이스 라이트와 싱크 게이트웨이를 활용한 IoT 데이터 플랫폼 JSON 기반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는 도큐멘트 스토어 업무 카펠라를 통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정책 혹은 업무 필요에 따라 보관하고 조회하는 업무를 위한 고집적 스토어 전자상거래와 같이 사용자 세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들 기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분산형 환경으로 이관하는 업무 마지막으로 실시간 빠르게 발생하는 데이터를 ETL 없이 별도 서비스 형태로 병렬 분석하는 업무 등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몇 가지 고객 사례를 통해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인증 서비스를 카우치 베이스를 통해서 구축한 사례입니다. 아시다시피 인증 서비스라는 것은 모든 서비스 제공의 시작점이고 가장 중요한 티어 제로 시스템입니다. 장애가 일어나거나 서비스가 되지 않는 경우 그 이후의 서비스들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빅테크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급격한 글로벌 사용자 그리고 트랜잭션 증가로 인해서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오라클의 확장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고요. 이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카우치 베이스를 인메모리 분산 캐시로 도입했습니다. 현재는 카우치 베이스를 카우치 베이스의 인메모리 통합 캐싱 기능을 통해서 초당 수십만 리드 라이트 작업을 처리하고 있고 유연하게 워크로드에 따라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을 아주 활발하게 활용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워크로드 분산을 위한 카우치 베이스 XTCR을 통해서 글로벌 데이터 센터 간 복제 및 워크로드 분산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글로벌 매니팩처링 제조 회사의 사례이고요. 이 제조 장비에 설치되어 있는 굉장히 다양한 센서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했는데 기존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 원격 데이터베이스와 빈번하게 접속을 해야 되고 그로 인한 성능 저하 그리고 네트워크 불안에 따른 장애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카우치 베이스 라이트 싱크 게이트웨이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모바일 기기나 IoT 기기에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이 카우치 베이스 라이트라고 말씀드렸고요. 싱크 게이트웨이는 이러한 카우치 베이스 라이트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원격에 있는 카우치 베이스 클러스터로 양방향으로 동기화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에 카우치 베이스 라이트를 내장하여 자체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고 그 내부의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연계해서 신속한 대응을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는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끊김없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물류 회사 사례인데요. 글로벌 물류 회사의 메인 시스템으로 카우치 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이러한 여러가지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전체적인 데이터 플랫폼 표준을 카우치 베이스로 전환해서 아주 핵심적인 여러가지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물류 회사의 핵심 업무인 배송 관리 혹은 프로파일 관리, 세션 관리 그리고 실제 여러가지 물품들을 배송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배송하는 기사들이 사용하는 모바일 업무 어플리케이션 등 30개 이상의 시스템에서 24테라 이상의 대용량 데이터를 카우치 베이스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설명드린 3개의 고객 사례와 덧붙여서 비즈니스 소셜 서비스인 링크드인의 세션 관리 시스템 그리고 테스트코의 전자상거래 시스템 그리고 아마데우스라는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의 여러가지 승무원 서비스에 카우치 베이스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빠른 응답 성능 당연히 카우치 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인메모리 캐싱 레이어라고 하는 특징으로 인해서 빠른 응답 성능을 구현할 수 있고요. 멀티디멘저널 스케일링과 같은 워크로드를 분산하고 워크로드를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나 데이터가 증가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리얼 분산 환경을 고객이 선택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대표 고객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큰 게임 업체 중에 하나인 넥슨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넥슨이 개발 혹은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 중에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블루 아카이브 게임의 메인 데이터베이스로 카펠라를 사용하고 있고요. 작년에 카펠라 서비스로 이관하고 나서 세계 여러 지역에서 글로벌하게 게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환경 대비 카펠라가 완전 관리형으로 제공되어 있어서 인프라 워크로드를 상당히 줄이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카우치 베이스의 특징을 짧게 요약하면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우치 베이스는 제이슨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메모리 우선 아키텍처이고 일종의 캐싱 솔루션으로서 레디스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내부에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이슨 기반의 데이터 포맷이기 때문에 유연한 스키마 구조로 어플리케이션의 변경 사항을 굉장히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기존의 RDBMS에서 가지고 있었던 스키마가 변경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나왔던 그런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레플리카 구조를 통해서 노드가 장애가 일어났을 때 굉장히 빠르게 페이로버가 일어나고 데이터 고가용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증가하거나 데이터가 증가했을 때 옆으로 스케일 아웃하면서 노드를 추가할 수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스케일링을 되게 쉽게 구현하실 수 있고요. 당연히 온라인 중에도 확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 기반으로 이 제이슨 도큐멘트를 자동으로 분산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해당 키가 어느 노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클러스터 맵이 자동으로 계속 갱신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갱신되는 클러스터 맵을 기반으로 해서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고 실제 어느 위치에 그 데이터가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카우치 베이스는 안시 SQL이라고 하는 표준 SQL을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 혹은 대부분의 노SQL 기반의 데이터베이스가 안시 기반의 SQL을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SQL 기반의 개발자가 사실은 이 노SQL에 적응하기에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카우치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안시 기반의 SQL을 활용해서 기존의 개발자도 쉽게 카우치 베이스에 적응하실 수 있고요. 또 기존의 RDBMS에서 제공해주는 비용 기반의 쿼리 옵티마이전을 통해서 최적의 쿼리 플랜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를 통해서 빠르게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인덱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어 처리 엔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검색 엔진에 준하는 텍스트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서치 문법이라든지 퍼지나 랭킹에 관련된 서치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발생되는 데이터를 별도의 서비스 혹은 별도의 데이터로 카피를 해서 ETL이 필요 없이 그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을 병렬로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내부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장애가 일어났을 때 바로 레플리카가 액티브 버켓으로 변환이 되면서 자동 페일오버가 수행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간 복제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재해복구 솔루션이라든지 혹은 액티브 액티브 형태로 글로벌 데이터 센터 간 워크로드를 분산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이나 혹은 글로벌 제조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던 IoT 플랫폼의 모바일 딥이나 싱크 게이트웨이를 활용해서 오프라인 상태나 네트워크 불안한 환경 내에서도 모바일 기기나 IoT 기기 내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저희가 카우치 베이스 카펠라 워크샵이라고 해서 카우치 베이스 카펠라에 대한 기능적인 기술적인 소개뿐만 아니라 이 워크샵 테마별로 뭐 SQL 인덱스라든지 풀 텍스트 서치라든지 혹은 카우치 베이스 라이트나 혹은 싱크 게이트웨이라든지 혹은 뉴 피처에 대해서 이 시리즈별로 저희가 워크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5월 31일날 풀 텍스트 서치와 유저 디파인드 펑션을 주제로 해서 워크샵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이 링크를 통해서 워크샵에 등록하셔서 실제 이 카펠라 혹은 카우치 베이스의 기술이나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세션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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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